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민감했을 때 시골에서 농부들의 농가라든가 배뱅이들의 구걸하는 배뱅이라든가 그때는 그 시절만 해도 각서리들이 많았어요. 집집마다 다니면서 각서리를 부르면서 구걸하고 어렸을 때 그런 곳을 따라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농부들이 논을 내면서 농가를 하는 어떤 곳도 하고 상여 나갈 때 상여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익힌 것 보다 자연히 익히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농촌의 농민, 한국의 아주 토속적인 그런 곳에서 지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그걸 흘려버릴 수가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냥 닿더라고요. 그러니까 기억이 그냥 프린트로 찍듯이 딱 와서 머리에 배기는 거예요. 가락 자체가 그래서 그걸 흥얼거리고 금방 한 번 들었는데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그냥 흥얼거리고 근데 그게 이제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시절 같은데 노래, 타령을 한다든가 이런 게 사실은 육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사실 어쩌다가 농민들이 수리채면 같이 농가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뭐 무질서 하죠 사실은 농부가 아니지만은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진스러한 가락 자체가 이제 발견이 되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런 걸 느끼는데 그것이 나의 토속적인 음악에 밑바탕이 되어있지 않았느냐 난 지금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도 그래서 무슨 곡을 쓰든 간에 그 바탕에서 곡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가열을 뭐 내가 대중음악을 많이 썼지만은 그런 걸 할 때도 기본 톤은 거기에서 내가 착상을 하게 돼요 자연히 그러니까 뭐 아무리 서양 가락을 쓰고 뭐 서양적인 같은 리듬을 쓰고 뭐 이래도 속에는 그 도속적인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난 그것을 이제 버처 주장을 할 수가 있죠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선택돼서 나한테 주어진 임무가 아닌가 그걸 항상 느껴요 어떤 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아 이건 내가 나한테 이런 것을 주어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걸 이렇게 딱 발견할 때는 아 이건 나 선택을 받은 게 아닌가 이제 내 혼자 생각이지만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음악을 해서 부르는 소리도 아니고 음악을 공부해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 그냥 온 오리지널 한국의 농민이 그냥 울어 나오는 소리야 그대로 나한테 전달이 됐던 거고 그것이 나한테 배겨 있던 거고 지금의 이제 그것을 기본으로 삼아서 아 한국음악의 주장을 내가 한국음악은 이것이다 하는 걸 세계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나는 뭐 이론 이런 걸 다 떠나서 나는 이제 잡았을 수 있어요 나 자신은 누가 뭐래도 내가 하는 음악은 말이다 이제 이거죠 뭐 국악하는 사람이 들으면 뭐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고 누가 뭐 전문가가 들으면 어떤지 생각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어떤 뜻은 내 음악은 한국음악이다 하는 걸 이제 항상 주장해요 일본 애들이 많이 와서 내 거 듣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애들이 이 한국음악이 이런 거였었군요 이러고 한국음악이 참 이런 면이 있었군요 이거야 그냥 계속 그러고 반하더라고 애들이 뭐 일본음악은 내 음악 듣더니 일본음악 듣기 싫대에요 솔직히 해서 "...음악을 들으면 한국음악을 들어보는 것에 대해 아무데대의 음악을 들어보는 것에 대해 그러고 말하는 것에 대해 지금 변함이 한 것에 대해 그리기 싫어하기 보다는 게 감사합니다.